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의 서령입니다. 고1, 3월 평가원 모의고사 33번 문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Motivation may come from several sources. 동기부여는요, 여러가지 원천에 의해서 올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네요. It may be the respect I give every student, the daily greeting I give at my classroom door, then divided attention when I listen to a student, a pat on the shoulder whether the job was done, well or not, an accepting smile, or simply I love you when it is most needed. 지금 굉장히 길게 문장이 나왔지만요, 어떻게 병렬로 연결되었는지 보시면 쉬워요. 제가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나열을 해봤는데, 이 번호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원천은요, 이렇게 6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학생들, 모든 학생들에게 주는 어떤 존중이나 존경일 수도 있고요. 제가 교실 문 앞에서 매일매일 하는 그런 인사, 반가워, 안녕 그런 인사가 될 수도 있대요. 혹은요, 제가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주는 어떤 완전하고 전적인 관심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일이 잘 되든, 혹은 잘 되지 않던 간에요, 그거랑 상관없이 어깨를 쓰다듬거나 토닥여주는 거,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대요. 혹은 솔직한 미소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간단히 그게 가장 필요로 될 때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거, 이런 6가지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어떤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법적인 거 살펴보면요, 먼저 여기서 주어 동사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였겠죠? 이 목적어가 지금 이 respect였고,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로 respect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지금 여기도 똑같이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when이나 whether는 이 문장 안에서 뭔가 접속사로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 when 다음에 오는 it is most needed, 그 I love you가 가장 필요로 될 때, 현재, 아, 과거 분사가 쓰여서 수동태 형태가 지금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may be simply asking how things are at home. 혹은요,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소스는요, 단순히 요즘에 집에 일 어때? 집 잘 돌아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시를 지금 하나 더 들어준 거죠. 자, 어떤 예시를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주고 있는데요. Considering, 현재 분사로 지금 이 student, 학생을 꾸며주고 있는 건데, 학교를 중도하차, 이게 결국에 자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학교를 때려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한 학생에게는요, 그 동기부여를 해주는 원천이 뭐였냐면요, 그의 수많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결석 중에 하나 이후에요, 제가 써준 어떤 노트가 그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트는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냐면요, He made my day. 너가 내 나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학교에서 봤을 때, 나는 너무 기뻤어. 내 하루가 오늘 완전히 충족되는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쪽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학생에게는요, 굉장히 결석을 자주 했었는데, 하루 이제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인데, 제가 너를 학교에서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 내 하루가 너무 행복했어. 라고 그렇게 노트를 써서, 그 학생한테 줬는데, 그 학생이 이것 때문에 뭔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퇴학할 거라는 그런 고려사항을 없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considering은 현재 분사로 형용사처럼 이 스튜렌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고려하고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현재 분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현재 분사가 마찬가지로 노트를 꾸며주고 있고요. You made my day 이러면 되게 수거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뭔가 되게 기쁜 날이 있을 때, 어떤 누군가 덕분에 되게 하루가 행복해지고 하루가 충만해질 때, Oh, you made my day!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이나 좋아요를 달아주실 때, 기분이 좋아서 약간, Oh, you made my day! 이렇게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좀 유용하겠죠. 자, He came to me with the note with tears in his eyes and thanked me. 그는요, 저에게로 왔는데요. 그 노트를 가지고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왔어요. 그리고요, 저한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end로 came, thanked 두 개의 동사가 걸리고 있네요. He will graduate this year. 그는요, 올해에 졸업을 할 겁니다. 지금 자퇴까지도 고민했던 친구인데, 이 쪽지 덕분에요, 자퇴를 하지 않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Whatever technique is used, the students must know that you... 자, whatever 하면 무엇이든지 가네 이런 뜻이죠. 어떤 테크닉이 사용되든지 가네요. 학생들은요, 당신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지금 이 위에는 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돌봐주고, 뭔가 신경을 써주고 이런 예시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But, 하지만요, the concern must be genuine, the students can't be fooled. 그 관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는요, 진실되어야만 해요. 학생들은요,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도 되겠죠? Fool 하면은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없으셨다 하면, 이 지금 concern,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명사를 잘 파악을 하셔도 답을 찾기는 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topic sentence를 찾아보거나, 그 해당 빈칸에 앞뒤 문장들을 잘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concern 하면은 관심, 걱정, 염려죠. 그렇기 때문에 이 care리랑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